1등 거기도 죽으면 안돼요 나 아직 총 나 총이 없어 제발 피해 안하고 죽지마요 싸우지마요 차라리 제발 1등 좀 하게 빨리 빠져나오시는걸 강력추천드립니다 노예제도 부활 노예제도? 노예제도? 총이 이렇게 안 나올거였네 뭘 이렇게 우적우적 먹은걸 누가 저요 뭘 먹는건데 오딴 맥주친거 같다 오딴 좋지 설마 이거 밀베 아 밀베엔딩이네 아 고통스럽다 아 누가 자꾸 말로 고춧가루 뿌리는거에요 글쎄요 루키님? 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다 하여튼 재밌게 공통이 고춧가루 이렇게 하여튼 고춧가루 자 이 이 이제 아 무서워 2번 가야지 까지 마요 아 1등 각이었는데 진짜 각이면 뭐해 1등은 못하는데 아 깜짝이야 아 아 으 에스알 부정 카호 빨 탕끼 오 카호 빨이 없음 저기 북쪽 아파트에서 대기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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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떨어졌다. 아이야. 그냥 이렇게 잘못 떨어지고 시작하네. 피해를 건너가요. 아 맞다. 파이트 아저씨. 네? 키가 얼마에요? 저 78이요. 좋아. 쟤 지금 키 크다고 잘하는거에요. 그게 아니라. 나 루키 아저씨 놀리려고. 뭐요? 왜요? 루키 아저씨 놀리려고. 안되겠네. 이 사람이. 왜 우리 슈퍼루키님을. 아. 왜겠네. 팀킬을 다기네. 저희가 팀이었던 적이 있나요? childhood. 하하하하 그러네. 하하하하 차고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따가 보시면. 네. 차를 두야되는데. 차가 안보여요. 차 보신 분. 포트 타고 가야죠. 포트 기름 챙겨서. 포트? 또. 또 밀비인데. 또? 해양천쟁이야. 포트 갈거면. 지금. 지금 가야 되죠 큰일 났어요 차도 없는데 저 포트 찾으러 갈게요 난 피 좀 채우고 가야지 꼭 들어가야죠 혹시 스나 죽으신 분 없대니까 죽을 예정이신 분 죽고 싶네요 네 칡패드랑 소염기 드릴게요 스나 안쓸거면 나 버리고 나 무거우니까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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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하다 죽은 사람이 없어 아 포트 없어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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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댐 우리 그냥 차패드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보고 있어요?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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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리요 여기 탈대가 아니었구나 포트 요기쯤 가야될 수 있을텐데 포트 요기쯤 가야될 수 있을텐데 포트 요기쯤 가야될 수 있을텐데 내려와봐요 뒷구측에 아하 도움이 여기 없어 어 그만 큰일이야 능동안 거기 뭐 있어? 보고 있어요 지금 포트 있는지 없는데 여기 좀 더 가서 여기 다리 하나 있을걸요? 여기 다리 하나 있어요 여기 사이에 하나 있어요 사이에 안쪽에 말씀해주세요 네 기름통 챙기신 분 혹시? 기름통 하나 있어요 먹어라 나도 못봤어 나도 못봤어 가다가 포트 많으니까 갈아타면 되는데 포트가 없다 여기 여기는 포트 없어요 이쪽으로 북쪽으론 포트 없으니까 일단 갈게요 빨리 와 없다 망? 망각? 차쪽으로 차쪽으로 차고 있는 쪽으로 가요 너는 이놈들이 타고 갔나? 건너편에도 포트 없어요? 없어요 오씨 쏜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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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요? 파이팅 아저씨 타요 저게 보인다 NW 방향 빨간색 뒤 빨간색 뒤 NW? NW 방향이 있었어요 왔다 저기있다 내릴게요 지방에도 있다 내 옆에도 있어요 PL님 바로 언덕 위에 올라오면 있어요 아 지금 양쪽이 없었어 노란핑 노란핑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노란집 따로 왼쪽에 노란집에도 있어요 PL님 뒤쪽 나무쪽 뒤에 나무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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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님이 잡았네 샷 하나 더 온다 30방향 냉동님 쪽으로 한 명 가요 하나 더 있다 나이스 컷 하나 더 하나 더 안 보여 도란핑 쪽 도로가 컷 컷 억울해 파밍 파밍하고 그냥 킥 빨죠 네 총이 없냐 M16 3개 톡 빼기 드세요 땡 스칸은 제가 하나 먹을게요 백발 70발 어 뭐야 뭐가 그 뭐야 뭔데 어디 죽은지 모르겠네 근데 차가 없음 망했다 제 뒤에 저거 하나 있어요 벅이 벅이라도 타고 가 타고 건너가세요 저 건너편에 우아지 한 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음 알았어요 일단은 가세요 우아지 아니네 뭐 고라... 고라니 메탈 하면 되죠 뭐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으면 이게 밀새 쪽에 생길지 이 쪽에 생길지도 모르겠네 간다 카고팔 탄지 버릴게요 오케이 버렸어 버렸어? 네 개머리판 버리고 앵글 버리고 어 저기 차고 봐야 되나 어? 오토바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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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에 F15 뭔데요 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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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죽었어요 기절 시키네 맞게 어 총을 날라온다 왼쪽에 팔각정 팔각정 팔각정? 네 거리 꽤 있어요 300미터 한 대 팔각정 한 대 그냥 무시하고 가면 안 돼 미안한데 어 가요 나 탈게 없어서 오토바이 쟤 오토바이 뺏으려고 하는 거야 오토바이 뺏을 수 있어요 아 왜 취소됐어 아직 왼쪽에 있어요 팔각정 확인 기절 아 죽겠다 아 나 피가 없구나 근데 그 상태에서 붕대 감아도 기절 아 나 한 대 한 대 받았는데 바로 피가 가깝구나 기절이에요 기절? 네 기절이에요 상대 근데 쟤 나머지 애들이 어디 간지 몰라요 둘 밖에 안 왔으니까 상관없어 뭐 버기나 오토바이 타고 갔었나봐 오토바이 어디 갔어 둥둥이 찢어졌나봐 근데 우리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네 네 샷 쟤 먹을 거 있어요? 어 많아 많아 팔백 팔백 나도 있어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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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토바이 어디 안보여 오토바이 어따 버렸어 이 새끼 어 여깄다 여깄다 오토바이 찾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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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왜 이렇게 돌샷 찍었냐고 우리 지금 엄청 위험한 상황이라고 Stop 피엘님 저거 버기 타고 가세요 뭐야 이거 왜 안 지켜 버기 타고 가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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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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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혼자 탈게요. 그냥 무조건 직진해서 가야겠네. 오! 안 돼! 아, 이대로 밀배까지 입성하는 것도 신기하다. 대단한 거다. 나이스. 오토바이 갔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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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왜? 넌 왜? 좀만 가면 돼. 좀만 좀만 버티면 돼. 그냥 집이야, 또. 오른쪽에서 총소리 나요. 어, 가까워요. 총소리. 죽인 것 같은데? 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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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즙.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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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버릴게요. 남으니까. 조금 더 여기 있으니까. 아, 남쪽이다. 밀배다. 밀배다. 밀배다, 이거. 하... 바로 점프. 빨간색으로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야 돼. 그냥 바로 우리 다리로 가 있을까, 다리? 바로 다리 건너야 돼, 이거. 아니면 여기 가서 포트 구하든지, 여기. 점프 추는 것도 위험하겠구나. 아, 씨. 빨리 결정해야 돼요. 여기 가서. 오, 오, 오. 여기? 오케이. 빨간팀. 오, 오. 뒤로. 후진. 후진, 후진. 기름이 없으니까 부터 안 뜨고 가야겠다. 여기 차도 없군요. 그렇게 아저씨 어디 가요? 아, 밸런킹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니까. 오케이. 근데 갔는데 버터 없으면 우리 폐망인데. 어떻게 지금 뭐 수영이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휴, 승수 있다. 어우, 씨. 타만해서 막 소네. 남쪽으로 가진다. 여기 낀다, 이제. 겁나 뛰네, 우리끼리야. 유치님 근처에 오토바이를 한 번. 내렸나 보네, 이제. 갈아타야, 갈아타야. 없어있어요, 오토바이. 포트 없어, 포트 없어. 나 같이 가가지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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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오고, 오고. 오고. 네, 포트하고 뭐야. 어디로 가, 그럼. 어디로 가. 해변 훔쳐야지, 어쩔 수 없어. 해변 훔쳐야 돼. 파이팅. 지금 뭐야. 통공에 있어요, 통공에? 있어, 있어. 다리에,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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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 아. 어, 아, 아. 어디, 어디. 다리, 다리, 다리. 이게 뭔 버그야, 이게? 다리, 다리, 다리. 이게 무슨 버그야. 다리로 가요, 다리. 다리로 가요. 치료하고 와요. 무슨 다리? 거기, 앞에. 아, 저기. 코코 말고, 코코 말고. 이름 뭐지, 저거? 코코 있다. 아, 코코 있다. 아, 부둣까, 부둣까. 네. 우리 한 이쯤? 우리 저기 거우리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 좌이전에서. 저기 올라갔나 보네. 네. 배가 기준하네. 빨간색으로 가요? 빨간색 가요 빨간색. 아 옆에 쏜다. 저 앞에 있다. 한 명. 보이죠? 쿠키카 밑에 있어요? 네. 다리도 조심해야 돼요. 오른쪽에서 쏘는데? 오른쪽에서 쏘는데? 언더. 어 뒤에. 우리 뒤에. 우리 뒤에. 우리 뒤에 보트 탄다. 3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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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에. 안 돼. 으흥. 아아. 1. 2. 4. 4. 버스 터트려. 버스 터트려. 나이스. 면망.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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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시오. 앞으로. 앞으로. 앞에 집. 집. 있다. 있다. 네. 내가. 한 대 때렸어요. 한 대 때렸어요. 안 된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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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급습하게 누워있다. 오케이. 나이스. 일단 여기 먹고. 뒤에서 오는 거. 레시 방향에도 있고. 엠 방향에서 수염 치는 게 있어. 네. 그지야. 근데 거기. 거리 멀어요. 수류탄 좀 챙기고. 다음 안전지대에. 눈썹이 다 아파. 천천히.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쟤네 꽃이 탔다. 결국. 여기. 우리 언덕. 언덕. 언덕으로 타야 돼. 돌아야 돼. 언덕 쪽에 애들리스 해주신다. 왼쪽에도 있네. 저쪽에서. 양 먹어. 도피하세요. 도핑.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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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빨아. 빨리. 약 빨아. 약 빨고 있어요. 도핑. 우리 왼쪽으로 가야 되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우리 언덕 뛰고 싸우는 거 해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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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핑크. 어디. 근데 그냥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네. X 누르고 뛰어. 왜 X 누르고 그냥. 무기 빼고. 이거 안 돼. 그냥 오르막길이라서 힘들어. 차 소리. 우리 뒤에. 네. 왼쪽으로. 저기 도망가고. 저거 넘어갔어. 그냥 직진. 우리 직진. 75방향에 네토나. 300mm 타워.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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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리 지금 다리 있어요 다리에서 나오는 중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뛰어야 쟤네들 못 봐야 될 건데 우린 바로 75 봐야 돼요 어 언덕 위에 75 아 신라 많다 저기 뛰어야 된다 그냥 쏜다 나 쏜다 75 방향 쏜다 언덕 위에 4마리 오케이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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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양각이잖아 근데 자기장미 치는 중 한번 버텨지 집에서 쏘는 것 같아요 왼쪽 우리 위를 먹어야 되나 그냥 오른쪽으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한 명 와요 이쪽으로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아 이거 안 되겠다 카구팔 맞았고 우리 뒤에도 있어요 근데 삼백 삼백 나무 삼백 나무 삼백 나무 삼백 나무 고기 차렐 diet 팔이 그냥 또 약점 전 밥좀 먹고 올게요 뭐야 그럼 쫑이야? 아 그럼 더 하고 좀 더 하죠 뭐 응? 왜? 왜 안냐? 왜 좀 더 하죠 여기 있다 바위 뒤 돌 있는 새끼가 나 죽였는데 더 이상 못하면 보일거같아 막판?